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생각을 담은 기출분석, 김기현의 4점 기출생각집 OT 영상이에요. 이번 OT 영상에서요, 이제 선생님의 4점 기출생각집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선생님의 기출생각집 강의와 교재만으로 여러분들의 기출공부 정말로 충분하다. 완벽하게 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언컨대 기출생각집으로 우리의 수학기출문제 공부는 종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뜯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 이 기출생각집 한 권으로 다 담아놓았으니까요.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수강 추천 대상인데요. 일단 얘들아 4점 기출생각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4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쭉 풀도록 할 건데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들어오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생님의 강의로서 말씀드리면 키고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공부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어야 돼. 그래서 최소 요건이다. 키고프 등 우리 유형별 문제집 학습이 끝난 수험생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필수적으로 얘들아. 선생님의 가장 시그니처 강의, 수능 개념을 모든 것들 다 알려드리는 아이디어 강의요. 당연히 얘들아 아이디어 강의와 병행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아이디어 강의를 완강했다. 완강했으면 무조건 기출생각집 시작하셔야 되는 거야. 필수다 필수. 당연히 아이디어에서 얘들아 이런 생각들 해봐야 되고 이런 조건들 나왔을 때 이런 고민들 해보자 라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들을 선생님이 모든 중요한 기출문제를 풀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드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 완강했니? 그럼 당연하게도 기출생각집을 풀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리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세 번째, 커넥션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이제 여러 가지 N제 문제풀이요. N제 문제풀이를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이런 생소하고 자작문항들을 풀고 있는데 이거랑 연관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좀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커넥션과 병행할 깊이 있는 기출학습 컨텐츠를 찾고 있는 친구들 기출생각집과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당연하게도 수능 수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4점 난도의 기출문제를 쭉 모아서 풀어보고 싶다. 기출생각집으로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기출생각집 4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먼저 말씀드리면 각 과목별로요. 본교재와 해설지가 이제 분권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제공이 될 거야. 그래서 책을 구매하시면 이제 본교재와 해설지가 있고요. 그게 랩핑된 상태로 배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항, 분권 해설지가 다 완비되어 있고 선생님의 강의를 쭉 보면서 선생님 연구소에서 선생님 조교들이 전부 다 타이핑을 쳐서 해설지가 다 구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교재와 해설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문제의 경우 이북이 출시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공부했는데 기출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회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생각집의 경우 이북이 출시가 되니까 필요한 친구들 이북 또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하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따로 출시되지 않고요. pdf로 문항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df 첨부되어 있는 파일 그대로 뽑으셔서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당연히 수원수2 미적분 확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교재가 제공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입고 일정은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건 12월 19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선택과목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의 경우에는 12월 말 정도에 입고될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 공지사항, 이제 Q&A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다 들어갈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항구성, 당연하게도 사점기출생각집이라고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가 함께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평가원 문제 당연히 중요한 거 맞지. 그런데 그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 교육과정, 요즘 기조에 맞는 문제들 같이 한번 선별해서 풀어보자는 거야. 게다가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청 문제 또한 우리는 선별적으로 같이 풀어보자.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점 난이도를 선별해서 총정리하는 강좌가 될 것이기는 하겠지만요. 일부 3점 문항들도 함께 추가는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과정에 일부 3점. 3점 문항이 많지는 않은데 3점 문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예전 기출 중에서요. 3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꽤나 어렵고 우리가 조금은 고민할 지점들이 많은 문제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2, 3점 기출생각집에 넣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항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 체제로,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는 이 시대에 선택과목 문제 중에서 28, 29, 30번이 4점짜리인데 27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3점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4점 느낌의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4점 기출생각집에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당연히 4점짜리 문제. 대신에 일부 3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 이건 이 정도면 쉬운 4점 또는 4점 느낌으로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각 단원별로 연도순으로 너희들의 흐름을 쭉 느낄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난이도를 선생님이 조금 구분을 해놨어. 4점짜리이기는 한데 이제 4점짜리에서도 우리가 나름 풀만하네? 라고 느끼는 4점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전 기출 중에서 선생님 제가 풀려고 하는데 거의 정답률이 10% 미만으로서 너무 어려워요. 라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점프 문항이라고 해서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4점 기출 문제를 풀고는 있는데 조금은 정답률이 낮을 수 있는 변별력이 꽤나 있는 문제들은 내가 나중에 풀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원별 연도순 그리고 난도 구분까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추는요. 당연하게도 과목별로 전부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는 선생님이 세수식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 버전과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2024 학년도 기출 생각집 안에서는요. 우리가 3점짜리와 4점짜리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25 학년도 이제 수능 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4점 기출 생각집과 2, 3점 기출 생각집을 분리했잖아. 그래서 3점 일부 문항은 당연히 기출 생각집 2, 3점 편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4점짜리 중에서도 요즘 기조에 맞춰서 삭제할 건 조금은 삭제를 하고 당연히 추가할 건 추가해서 단원화했다. 그래서 변별력 문항 또한 이제 조금은 산발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던 걸 하나로 모아놔서 여러분들이 내가 점프 문제는 조금 나중에 풀고 싶다. 또는 한 번에 모아서 풀고 싶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될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당연하게도 전문항 꼼꼼한 해설 강의가 다 진행이 될 거야. 일단 얘들아, 우리가 왜 꼭 강의가 있는 기출문제를 풀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우리가 당연히 시중에 여러 두꺼운 기출문제집들이 있기야 하겠지만요.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지를 봤을 때 야, 왜 굳이 이렇게 문제를 풀지? 또는 그냥 단순히 글로서 적혀있는 해설지를 봤을 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그리고 여기서 무슨 고민까지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스스로 공부할 때는 스스로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시하는 얘들아, 이런 무당을 봤을 때 이런 고민까지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는 이 고민까지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우리 창의적인 친구들 이런 고민으로서 잘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강의에 다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있는 기출문제 학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 단순히 답을 맞췄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까지 고민해야 될까? 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잘 배워가시면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생각들을 이야기,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얘들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다. 알았지? 그래서 단순히 김기현 잘 푼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잘 푸는 걸 보여드리겠지. 그렇지만 이 잘 푸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문제풀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는지를 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알았죠? 개강과 완강일이요. 교재 입고와 동시에 당연히 개강이 될 거고요. 이제 겨울방학 12월, 1월 동안 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강의가 편집되거나 신규 촬영되는 게 함께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출생각집을 이제 함께 다른 강좌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제가 아이디어를 수강하면서 기출생각집을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점프 문제들에 해당하는 건 잠깐 스킵하셔도 괜찮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각 단원별로 예를 들어서 지수와 로그 단원이 있으면 지수와 로그, 지수와 로그, 점프 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문제를 풀면서 같이 기출생각집 4점을 풀고 싶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제가 지금은 당장은 못 풀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점프 문제는 일단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괜찮아. 알았지? 그래서 점프 문제 스킵해서 일반 4점짜리 문제만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아이디어 정도는 했고요. 이제 조금은 생소한 자작 문화와 함께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커넥션과 당연히 점프 문제 포함해서 모든 문제 병행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쌤의 더블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루는 강좌가 있는데 더블 커넥션을 하면서 쌤, 제가요. 기본적인 4점짜리는 풀리는데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은 변별력 있는 4점짜리를 좀 모아서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점프 문제를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출 공부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할까. 시작하는 친구들 또는 중간에 내가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모아서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목표 일정인데요. 일단 얘들아 기출 생각집이라는 강의는 일단 너무 늘어지게 목표를 잡으시면 안 돼. 일단 내가 조금은 빡세게 타이트하게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잡고 잡으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 현장 친구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던 건데 얘들아 기출 생각집 어느 정도 기간으로서 공부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을 쭉 추합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점프 문제를 스킵하고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생각하면 두세 과목을 함께 병행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6주에서 8주 정도를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너무 늘어지면 이게 계속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앞쪽 부분에 계속 얽매일 수도 있고 진도를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를 내가 잡고 점프 문제 스킵하고 빡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점프 문제까지 같이 공부할게요. 라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10주에서 12주 정도 조금 더 길게 잡고 점프 문화까지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제가 점프까지 같이 공부하기에 저는 괜찮아요. 라는 친구들은 병행해도 되겠지만 지금 제가 점프까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어렵고 조금은 늘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스킵하고 일단은 4점짜리 문제들만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적당한 호흡 이내에 내가 기출을 한 바퀴 쭉 풀어낼 수 있도록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내 내가 이 문제들과 강의까지 자아 완강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예습과 복습 어떤 식으로 할까? 라는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라. 일단 기출 생각집, 기출 문제야. 당연하게도 예습은 무조건적으로 필수다. 예습을 하지 않고 단순히 김기현 잘 푸네. 라는 걸 강의를 감상하시면 너희들이 얻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스스로 고민을 하시고 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풀어내야지. 또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푸는 과정에서 중간에 여기서 막혔네. 이 막힌 과정을 김기현은 어떻게 뚫어내지? 이런 중간중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교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강의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다만, 다만 이 과정에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고민 시간을 당연히 같기는 하셔야 되지만 너무 길게 고민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 다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는 지금 상황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 공부가 처음 시작이다. 아니면 내가 기출 공부를 4점짜리로 쭉 풀고는 있는데 아직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아직 스스로 풀어내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친구들은요. 각 문항별로 문제당 5분에서 10분 정도를 고민하되 10분 이상 고민을 너무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고민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알고 있는 게 있으셔야 돼.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이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고민하니까 안 되네? 그럼 다른 과정인가? 이것도 안 되네? 그럼 다른 과정인가?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아는 게 없으면 일단 아는 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강의를 통해서 아, 이 문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현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조건,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야 된데? 라는 것들을 배우시라고.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너희들이 복습하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고민 과정을 너무 깊게, 길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모르겠다?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해보고 안 되면 강의 들어라.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고 복습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점프 문제 풀 정도면 얘들아,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가 좀 됐다는 전제하에서 점프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점프 문제는 조금 더 길게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요.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를 비교하면서 아, 내가 단순히 답을 내기는 했지만 이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중간에 이 부분에서 막혔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를 찾아서 수강하셔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이 전문학 문제를 다 찍어놓잖아. 다 찍어놓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각 문학별로 너희들이 모르는 배워갈 점들이 있는 부분들 다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선생님 제가 맞기는 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배워갈 점들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알았지? 그래서 맞았어도 해설집 방향과 함께 비교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 같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싶으면 내가 틀린 부분, 찝찝하게 푼 문제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선별적으로 수강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거 복습이겠지. 내가 강의를 통해서 배웠어. 그럼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습하셔야죠. 그래서 단순히 김기현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암기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강의 수강 직후 1차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완강 시점에서 2차 복습하시면 돼요. 다만 뭔가 기출은 회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선생님 제가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회독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들아 N회독해야 돼 라고 N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준다고 하면 그 숫자에 너무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처음 풀 때 제대로 안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회독보다는 당연하게도 제대로 된 1 또는 2회독이 훨씬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거. 그럼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금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전 기출 생각집 정도를 풀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조금은 됐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내가 어? 기본적인 공부가 돼서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 해설지를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선별적으로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셔도 당연히 괜찮아. 그런데 두 번째. 과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아닌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뭔가 찝찝하게 풀어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조금은 답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답이 맞은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요. 조금만 조건이 바뀌거나 조금만 너희들한테 상황이 다르게 주어지면 틀리는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야. 당연하게도 강의를 다 찍어놓은 이후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강의를 다 들으면서 공부하되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해설지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강하시라는 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2024학년도 교재를 가지고 이제 2025학년도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기출생각집과 2025학년도 기출생각집은 아예 다른 강의가 됐다 보니까 교재 자체도 달라지고요. 문항 자체가 삭제된 경우도 있고 추가된 경우도 있고 순서가 다 달라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못해. 그래서 2024학년도 교재가 있으면 2024학년도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 제가요. 작년에 2024학년도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2025학년도를 다시 풀고 싶은데 교재를 다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요. 2025학년도 e-book을 너희들이 구입할 수 있을 거야. 다시. 2024학년도 기출생각집 구매 이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e-book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e-book을 통해서 2025학년도 강의를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죠? 세 번째. 선생님. 사관학교 문제는 어디 있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들아. 사관학교 기출생각집은 아예 독립된 다른 강의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부분은 평가원 교육청 문제를 함께 공부하는 사전 기출생각집이고 사관학교 기출생각집은 따로 있습니다. 알았죠? 마지막. 선생님. 책이 풀까요? 또는 어디에다가 필기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기출생각집에 대한 기출문제는 두 번 이상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습장에다가 내가 정리하면서 푸는 걸 추천드리고 각각의 문항별로 너희들이 만약에 필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으면 뭐 연습장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하셔도 괜찮고 또는 문항별 아래쪽 또는 위쪽에다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따라오셔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book 또한 너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깐요 e-book을 통해서 복습을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기출생각집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네 글자로 기김김기.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출문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한 권, 이 강의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출학습 종료할 수 있게 충분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정도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만큼 열심히 잘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출생각집 OT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훨씬 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강의를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도록 할 거니깐요.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